바풍 대회 입장합니다. 은희은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룰루랄라TV 짝꿍TV 바풍 선수권대회 맞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은 키즈 크리에이터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닌이예요. 오늘 1등 후보로 은희은희는 닌이를 응원했어요. 닌이 잘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은희은희의 가장 큰 오늘 비장의 무기는 마법 큰 손! 은희은희 손이 엄청 크죠? 친구들보다 손이 크니까 오늘 은희은희 왠지 이 비장의 무기로 잘하시지 않을까요? 나 잘할 것 같아요?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마이린! 안녕하세요. 오늘 왜 참여 안 해요? 저는 서울자로입니다. 아, 오늘 MC예요? 네, MC예요. 너무 공정한 평가 잘 부탁해요. 네. 빨리 기를 줘요! 기!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은 기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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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은희은희가 추판류 전시회가서 밥풍을 하면서 머리에 전체적으로 스트라이밍 붙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준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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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은희는 어른이지만 큰 손을 디자인 무비로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키즈끼리 저와 함께하는 제1회 짝꿍TV의 공통수건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슬라임 연습시간이에요. 은희는 바로 이 초록색깔! 초록색깔을 받았어요. 자,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어때? 너무 작은데?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은희는 2개 원했어요. 첫 번째 1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은희은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어떡해 지금. 너무 떨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라운드 시작! 5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와 은희는 이 형태입니다! 오늘 초록 양말을 신었는데 초록의 기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나의 정보! 이거 다 안 떨어져! 이거 되게 스몰 사이즈예요. 약간 발 사이즈랑 비슷하게. 은희에게서 봐,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발의 기운만 받았나 봐요. 네, 발의 기운만 받았어요. 이슬 발의 기운만 받았어요. 3댄치! 은희야! 은희! wrong 싶은 이기고 있습니다. od희! 우리 마시에서 다른 Cy ród 왕! 1번hales dry! 이다! 2번KY misf gut! 다이아! 축하해요! 목에 뜨세요! 은희은이 오늘 1라운드에서 아쉽게 탈락했는데 그래도 태어나서 황컷 중에 제일 잘 됐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은희은이 다음에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슬라임 느낌은 좋아요. 슬라임 느낌은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이번에는 팔의 기운을 받아서 팔 길이로 발바닥 기운만 받았더니 발바닥 사이즈만 났어요. 다음에 잘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안녕! 루루라라TV